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리티우먼 리지 그레이 입니다 리지 그레이 편은 시리즈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격려와 사랑 부탁드리며 그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트한 청바지 의상도 섹시하게 잘 소화해내는 그녀입니다 아름다운 만큼이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